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남 소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3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1강, 2강 같은 경우는 제가 거래량이라던가 캔들에 대해서 천천히 조금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은 최근에 상승장으로 올라왔다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내가 보유한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스스로 종목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 3강 이동평균선 강의를 들으시면서 보유했던 종목에 적응도 해보시고 실제로 신규 종목도 발굴해가는 능력을 키우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강을 준비를 했고요 1강, 2강을 제가 거래량이라던가 이동평균선 그리고 캔들에 대해서 1강, 2강, 3강까지 준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종목이 대응을 해야 되냐 혹은 강의 포인트인데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토 오픈 채팅방도 역시나 참여해서 궁금증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바코드로 사진을 찍으시면 들어올 수 있는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하단에 바코드를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김경남 혹은 김경남 소장 제 이름 검색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역시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에 대한 궁금증이라던가 장중의 흐름들 그리고 강의를 다시 보는 방법이라던가 궁금하신 포인트가 있다면 이렇게 노란톡을 참여하셔서 물어보시면 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바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우선 제가 1강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캔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느냐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두 번째 강의는 뭐였죠?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즉 그냥 캔들 자체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거래량에 대한 포인트를 놓게 되면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종목이 올라갈지 혹은 내려갈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새로운 걸 우리가 배워나간다면 승률이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지금은 떨어질지 올라갈지 굉장히 궁금한데 캔들만 알아서는 50대 50인 것 같아요 확률의 반반이고 여기에 거래량을 접목시키면 한 60% 가량의 확률이 나오는 거죠 아 이 종목은 내가 보유한 종목인데 가져가도 괜찮겠구나 중장기 종목이든 단기 종목이든 확신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에 이동평균선까지 접목을 해본다면 승률은 7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계속 강조할 때 제 주식 개념 원리 강의를 진행할 때 저는 주식은 결국에는 뭐다? 돈의 흐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돈의 흐름을 알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거래량도 거래량이고 캔들도 캔들이지만 이동평균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조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HTS와 MTS를 켜보면 스토케스틱이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지표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전부 다 배제하시고 점점 더 심플하고 단순하게 접근해야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이 캔들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굳이 복잡한 보조지표 없이 훨씬 더 좀 클리어하게 시장을 지켜볼 수도 있겠고 종목의 움직임도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재무제표라던가 여러 가지 추가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굳이 어려운 보조지표 놓을 필요 없이 이동평균선만 내 걸로 만든다라면 훨씬 더 매매하기도 편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보유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혹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도 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천천히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은 과거 10일 동안의 주가를 평균을 낸 값을 의미를 합니다 매일 점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이를 계속 이어서 표시하는 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예를 들어 A라는 종목, 삼성전자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주당 만원입니다 만원인데 이 종목이 내일도 만원이고 한 10일, 10거래일 정도, 2주 정도가 매번 만원 구간에 멈춰있다라면 어때요? 이 종목의 10일 이동평균선은 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10일 동안의 가격을 점으로 표시해서 선으로 연결하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쓰이는 기본 도구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분석이 도구다 캔들도 마찬가지고 거래량도 그렇고요 우리가 너무나 좀 단순하고 너무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천천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동평균선으로 뭘 볼 수가 있냐면 종목의 혹은 시장의 방향성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언제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수 타이밍도 알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손절 포인트 어디까지 내가 보유할지 언제 매도할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이 세 가지가 이동평균선으로 가능한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가 이동평균선은 평균 주가 산출 기간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기간을 우리가 크게 좀 나눠보는 게 뭐가 있느냐 5일선 5일선 같은 경우는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에요 단기적으로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5일선의 가격 평균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후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게 10일선, 20일선 보통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일주일에 다섯 번 열리기 때문에 5일선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10일선은 2주일간의 흐름 20일선 같은 경우 어때요?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60일은 3개월, 120일은 역시나 6개월 점점 이렇게 늘어납니다 200일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나서 10개월 가량의 평균선을 볼 수가 있는데 5일선, 11선, 21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냥 HDS를 켜보면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이동평균선인데 여기를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5일선만의 특징, 11선만의 특징, 혹은 21선만의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 이걸 알아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자, 11선과 5일선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항상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들이 이렇게 장대양복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항상 제가 말하지만 돈의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내가 종목을 대응할 때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볼 때는 저는 5일선, 11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는 고수입니다 그런 고수들 같은 경우는 3일선도 많이 보기는 하지만 저는 5일선을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수들조차 5일선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 놓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5일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단기 매매선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 가장 의미가 있는 선이다 볼 수 있겠고요 주가가 강세일 때는 11선 위에서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 위에 상승하고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11선 내지 5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캔들이 그 위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일주일 5거래일 혹은 11선 2주간의 평균치보다 웃돌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이 살아있다는 거죠 힘이 굉장히 좋고 올라가는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기준선으로 삼고요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캔들이 이동평균선 밑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주면 하락하고 있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이탈했느냐 가져가느냐 지금은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캔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주가가 약세일 때는 11선 상향 돌파하지 못하고 5일선 밑으로 계속 하락을 지속한다 단순하게 그냥 주가 약세일 때는 이동평균선 밑에서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5일선과 11선 이동평균선은 내가 세팅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3일선을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가장 기준 삼고 싶은 것은 5일선을 중심으로 보시면 효율적이다 역시나 단기 재료나 단기 매매에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모멘텀 많이 들어왔던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요? 쿠팡 관련주도 있겠고 비트코인 관련 테마 종목도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5일선을 기준으로 매매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수 타이밍이라던가 방향성 그리고 내가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손절해야 될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캔들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캔들을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뭐가 있죠? 방향 방향성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냥 제가 5일선의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빨간색 실선이 보이죠? 이게 뭐예요? 이동평균선입니다 5월의 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한 건데 우리가 단순하게 시청자분들께서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방향성이 어떤가요? 위로 쭉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방향성 자체는 뭐다? 상승 그죠? 상승 흐름 그 이유가 뭐냐? 자 5월의 일 평균치보다 캔들이 어디서 놀아요?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방향성 자체가 상방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자 이동평균선 밑에서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뭡니까? 떨어지기보다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방향성은 뭐다? 상승이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 깨지지 않고 중목이 쭉쭉 위로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을 손절하거나 혹은 내가 수익 실현하기보다는 보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게 방향성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언제 매수할지도 이동평균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저는 굳이 어렵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심플하게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데 이번에는 언제 내가 매수할지 매수 타이밍도 한번 이동평균선으로 보도록 할게요 매수 언제 하면 좋을까요? 5월의 이루동평균선인데 첫 시간에 저희가 캔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청자 분들께서는 공부하신 분들은 윗꼬리를 달아주는 캔들이라던가 캔들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이동평균을 배제하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는 장대양봉을 만들어주면 제가 뭐라고 했죠?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다 윗꼬리 달아주면서 장대양봉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갭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캔들 모양 이렇게 보면 제가 거래량은 일부러 뺐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복잡하면 안 되니까 거래량은 배제하고 캔들과 이동평균선만 놓고 봤는데 지금 보면 갭 상승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이런 차트 모습을 내가 많이 봤는데 나쁘지가 않아요 너무 좋은 차트다 차트 모습만 보니까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급등차트를 내가 볼 수는 있지만 언제 매수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는 급등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언제 좀 진입할지 타이밍은 좀 알고 싶은데 매수 타점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매수 타점까지도 내가 잡아볼 수가 있는 게 5일선 기준으로 급등주 차트다라고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만들면서 올라가잖아요 언제 공략하느냐 매수를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터치해서 올라갈 때 신규 매수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급등주가 갭 떠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어때요? 매수 못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바닷건에서 꼬리를 달아주면서 5일선 평균치를 터치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가가 8,700원에 멈춰 있는데 이동평균선은 얼마에 5일선은? 7,300원선 멈춰있다라면 이 종목 갭 떠서 올라갔는데 아침 지금 예를 들어 10시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10시에 갭 상승해서 올라갔어요 이 종목 지금 신규 매수 가능한가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갭 상승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만들어져 있다 혹은 지금 7,300원 구간에서 멈춰있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짧게 5일선 매매가 가능합니다 멈춰있다라면 이런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처음 보시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들어볼게요 차트 모습을 하나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조금 보기 편하게 검정색 실선으로 5일선 이동평균선을 표시를 했습니다 캔들 모습만 보면 어때요? 5일선 평균치고 캔들이 어디까지?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캔들 모습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방향성 방향이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상방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인데 이 이유는 어때요? 주가가 이동평균선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방향성이 어떤가요? 하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동평균선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측정해 본다면 이렇게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신규 매수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추가적 상승세가 가능하겠지만 가려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만 쭉 열어놓고 보면 어때요? 이동평균선 밑에서 움직일 때는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이 종목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동평균선을 삭제하고 캔들 모습 봤을 때는 이 차트가 애매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애매한데 여기 거래량을 접목시켜 보니까 이 종목은 나쁘지 않겠다 올라갈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동평균선까지 접목을 해보니까 오일선 이동평균선 밑에 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힘이 조금 붙여 보인다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 종목 나는 신규 매수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맞는 조건을 점점 중복을 시키는 거죠 이런 모습 보면 방향성 자체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올라갔다가 멈춰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갈 때는 내가 나는 급등주 분명히 이런 재료가 대선 테마주든 혹은 지금 힘 있는 차트 비트코인 테마 종목이든 단타 매매 단기 매매로 내가 접근해 보겠다고 했을 때 매수 타점 언제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오일선을 터치하는 구간 장 초반에 지금 시초가 가격이거든요 시초가 가격이 전날에 갭 상승했기 때문에 이 날은 뭐예요? 신규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오일선과 갭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떴죠 그리고 나서 어떤가요? 장대 은봉을 만들면서 밀고 내려오는데 어쨌든 이 장대 은봉 캔들 모습만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어때요? 시초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일선과의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겠죠? 역시 신규 매수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시초가가 나왔는데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캔들만 놓고 보면 오일선에서 시장가가 시작이 되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구간에 신규 매수도 가능한 차트 이제 구간에 들어오는 거죠 즉 이동평균선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볼 수도 있겠고 신규 언제 매수할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지만 21선, 62선 넘어가면 중장기 매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은 연봉으로 보면 이 기업을 내가 1년에 한 번 산다면 언제 살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자 이런 구간에서는 방향성 매수 타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손절할 포인트라던가 익절하는 포인트 즉 수익실현도 언제 가능한지도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 번 좀 설명드리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방향성 그리고 언제 매수할지 매수 타점 그죠? 그리고 언제 수익실현하거나 언제 손절할지를 놓는 기준선이다라고 대응을 해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제가 아까 앞선 차트의 연결 시점이에요 연결 시점인데 자 종목이 어때요? 이 차트 전까지가 방향성은 상승 그죠? 첫 번째 방향성만 놓고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상승 방향이고 자 이동평균선 밑에서 캔들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어때요? 굳이 이동평균선 밑에서 움직일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신규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방향성이 없다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건들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이날 장대양봉을 만들면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구간 어때요? 이 장대양봉 만들면서 위켄들로 움직일 때는 이 구간부터는 아 이제는 하락의 힘보다는 상승의 힘이 조금 더 높아져 있구나 내가 단기 관점으로 접근해보면은 충분히 이제는 접근해볼 만한 모습이 돼가는 거죠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이 종목이 시세가 실리는지 수세가 나올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이 종목의 흐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언제 내가 매수할지 그죠? 매수 타점까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캔들을 기점으로 장대양봉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설명드린 대로 자 이렇게 5일선 터치하는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장대양봉 만들면서 올라서죠 자 그럼 이렇게 5일선을 터치해주는 사실 이런 구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5일선 터치하는 구간에서 이 종목이 그냥 바로 하락하기보다는 캔들 분석 거래량도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돈이 아직 들어가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돈의 이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5일선 터치하는 구간은 과감하게 손절 포인트 950원 잡아놓고 신규 매수 해봐야겠다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차트를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방향성 매수 타이밍까지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다른 차트의 이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의 이름도 보면 어때요? 종목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향성만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놓고 설명을 좀 해보면 어때요?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때는 굳이 오름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할 필요가 단타라면 단기 매매라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의미 있는 시초가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항봉 만들었습니다 30% 상승하면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동평균선 위숨직이기 때문에 이 위 구간에서는 방향성은 매수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종목은 신규로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방향성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접근해 볼 만하다 장대항봉을 기점으로 들어가 볼 만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매수 타이밍 그렇다면 이제 장대항봉 만들어져서 나는 이 종목을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자 1번 캔들, 2번 캔들, 3번, 4번, 5번이라고 해서 나와있죠 5번, 6번까지 나와있다라고 하면 1, 2, 3, 4, 5번 캔들 중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날은 매수하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상한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고요 이 상한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상따 매매라고 하죠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점 종목 공략해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면 보내줘야 됩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모멘텀이 들어갔으니까 지켜보는 거고요 그리고 2번 캔들 때 어때요? 자 5일선 여기에 있는데 5일선은 5,700원 구간에 멈춰있는데 한 20%, 30% 혹은 10% 정도가 시초가의 갭 상승을 해서 만들어졌고 윗골을 달아주면서 멈췄습니다 자 2번 캔들 구간 때 신규 매수 가능하면 괜찮을까요? 수익이 많이 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수 타이밍을 바로 5일선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가기 때문에 자 2번 캔들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보내줍니다 이 종목은 올라갈 형님도 굉장히 많겠지만 매수 타이밍으로 잡기에는 적절하지가 않구나 보내주는 거고요 3번 캔들 어때요? 캔들 자체는 굉장히 예쁩니다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다 캔들 분석, 거래량을 분석을 해보니까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신규 매수는 좋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5일선에서는 갭으로 이렇게 떴다라는 거죠 자 이 구간에 만약에 내가 6,700원 구간에 내가 잡았다라고 했을 때 올라갈 확률도 있겠지만 개파락이 나오거나 장대음봉이 만들면서 밀릴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즉 철저하게 거래량이라든가 이동평균선, 캔들 분석을 하실 때는 확률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돈의 흐름을 보면서 이 종목이 내일 혹은 다음 주에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느냐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느냐 볼 필요가 있는데 갭으로 상승했을 때는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캔들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신규 매수 이렇게 5번, 6번 없다 가정하면 신규 매수 해보면 어떨까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좀 제가 깔끔하게 놓고 볼게요 자 이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5일 이동평균선과의 갭이 조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언제 들어갑니까? 내가 이 종목을 공략하고 싶다 아직까지도 캔들도 굉장히 예쁘고 돈의 흐름이 좋다 돈이 이렇게 거래형 폭발해서 들어와 있고 이 종목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바로 이날 5일 선을 터치하는 은봉이 만들어진다라면 이날은 신규로 내가 매수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날이죠 뭐 다섯 번째 날이라던가 여섯 번째 날에는 오거래, 오 2평선이 만나는 날에는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들어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보실 때는 내가 언제 매수할지도 주의깊게 보시면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되기 때문에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자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이게 자 그 다음날, 다다음 날의 이동평균선 혹은 주가의 흐름을 연속해서 바로 전차트랑 연결한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날 은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어땠죠? 바이 가능하다 자 이날도 마찬가지고 이날도 마찬가지인 게 오거래일을 이제 이평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가능한 날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역시나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갭으로 올라가죠 자 당 땡본 만들면서 이날 상한가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어때요? 7,000원, 7,500원을 매수해서 9,000원, 9,500원에 팔아도 됩니다 수익 실현하고 나와도 된다라는 거죠 며칠 사이, 2, 1, 3, 1, 5거래일 만에 바로 2, 30%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이날 수익 실현하고 나와도 되는 차트 이름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처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 구간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캔들 우리가 공부했을 때 위꼬로를 달아주는 애매한 장대에 은봉이 나왔는데 도지형 패턴이 나왔는데 신규 매수가 하면 될까요? 이미 어떤가요? 이동평균선과 갭이 이렇게 떠 있죠 그렇죠? 갭으로 떠 있는 곳에서는 굳이 신규 진입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자 이날 장대 은봉이 만들면서 밀렸는데 아 그렇다면 손장님 이렇게 은봉이 만들어졌는데 이날은 내가 사실 이때 매수하고 싶었지만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락할지 모르니까는 못 샀는데 내가 안 사고 보니까는 내 친구는 샀는데 급등해 벌었어요 친구는 돈을 벌었고 나는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 지금 언제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날 은봉이 만들면서 이제 오거레일선에 매수 타점이 들어왔는데 이때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거래량이라던가 캔들을 우리가 1강, 2강 때 분석을 해보면 이미 대량의 매도, 장대 은봉 만든 날은 신규 진입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단순하게 이동평균선으로 타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거래량, 캔들의 흐름 이런 모습들을 접목시키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차트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 차트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은 역시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날 제가 가능하면은 신규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때요? 살짝 이탈되고 나서 다시 한번 양복만 되면서 올라갑니다 그죠? 이날 신규 매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 종목이 지금 8,500원에서 1,500원까지 2차 상승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동평균선 방향성을 놓고 보면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이렇게 장댄복 만들어지고 이동평균선 터치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보지 않는 거죠 그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오히려 허락할 확률이 높았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쳐다보지 않는 거죠 이미 이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을 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보지 않는다 이동평균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캔들과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런 미래 흐름까지 유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동평균선 하나만 놓고 봐도 방향성과 매수 타점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21선을 기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5.1선을 설명드릴 때는 어때요? 5.1선은 단기 매매예요 그죠? 모멘텀이 들어간 단기 매매다라고 봤을 때 자 21선 같은 경우는 심리가 들어가는 심리선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투자자들이 주가를 어느 정도 오르면 매도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죠? 제가 삼성전자를 주당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자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7만 원, 8만 원까지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어때요? 팔고 싶죠? 그죠?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반대로 어느 정도 떨어지면 가격이 싸다고 생각돼서 매수하고 싶은 것도 생기는 게 그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심리겠죠? 사고 싶다, 팔고 싶다 이런 심리가 생기는데 이 투자자 심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서 21선을 심리선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즉 21선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 있다라고 하면 심리 자체가 사고 싶은 사람이 좀 많은 거고요 밑에 있다라고 하면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거는 차트를 천천히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제가 21선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이동평균선을 놓고 우리가 기준점을 잡거나 대응한다고 했을 때 21선을 가장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급등주 매매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조금 느긋한 매매 올라갈 만한 중장기 종목을 놔두고 생매매하겠다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로 보고 매매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21선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방향성, 매수 타이밍, 언제 손절할지 언제 수익 실현할지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동평균선을 다 삭제하더라도 21 이동평균선을 꼭 놔두시고 보시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태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동평균선 이게 지금 검정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이게 21 이동평균선 즉 심리선이다라고 표시를 했죠 20 이동평균선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삼성전자 지금 2021년 한 1월 정도까지 흐름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흐름을 조금 보면 어떤가요? 방향성 어때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멈춰있을 때 주가 고점을 통해서 올라가기 전에는 자 이 차트 작년 11월 한 15일 정도까지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박스권에서 멈추는 권이기 때문에 상승 방향이다 그렇다고 허락 방향이다라고 놓기가 애매한 거죠 그죠? 21 이동평균선 심리선을 놔두고 나서 위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없는데 자 12월부터 어떤가요?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21 이동평균선을 거점으로 두고 위에서 그냥 예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방향성 자체가 딱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잡혔습니다 하방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방으로 움직이는 차트의 모습 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향성은 11월 15일 혹은 12월을 기점으로 상방으로 올라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가는 차트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매수를 하면 좋을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자 이렇게 박스권 때는 애매하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올라서는 거는 나와있다라면 앞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는 구간에 뭐다? 매수해볼 수 있다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다 삼성전자 요새 반도체가 굉장히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분명히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놓고 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는 구간에 우리가 신규 매수로 공략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차트 이렇게 모습 보면은 12월 한 중순쯤에는 근처까지 왔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하지는 않았네요 그죠? 차트 모습 보면 자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매수하려고 대기해놨는데 매수가 안되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1월달 같은 경우도 2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가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즉 내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놓고 오면은 매수해야지라고 했는데 구간에 오지가 않은 거죠 자 아쉽지는 하지만 신규 매수가 만들어진 않았고요 자 이 아쉬운 구간의 장점은 잃지도 않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매수에 손실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매수 타점 구간이 왔는데 그 구간이 오지 않았다라면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놓고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로도 가져가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언제 내가 매도할지 사실 제가 종목 상담이라던가 이렇게 시청자분들 상담을 좀 들어보면 매수하는 것보다는 언제 매도할지 언제 수익 실현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언제 내가 손절을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도 타이밍과 혹은 손절 구간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기준점은 이동평균선인데 언제 내가 손절하거나 수익 실현하느냐 자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한 6만원 정도 혹은 5만 5천원 정도에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10월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했는데 이 종목이 11월 12월 달에 점점 고점을 돌파하더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 이제 올라가는 건가? 근데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은 자 21 이동평균선이 붕괴되기 전까지 그 구간까지 내가 가져가는 거죠 내가 이 종목으로 5만 5천 6만원을 매수했는데 21선 깨질 때까지는 내가 보유하겠다 왜냐면 워낙에 시황도 좋고 종목 자체가 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어때요? 6만원 좀 보유했다가 주가가 7만 5천원까지 올라갔는데 어? 21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내가 수익 실현에서 나와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때요? 깨지지가 않았죠? 살짝 눌렸다가 멈춰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내 원칙상 21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 상승이 나오는 거죠 9만원까지 올라갑니다 6만원 5만 5천원을 사서 이동평균선 붕괴되기 전까지 보유한다고 하면 계속 가져가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흐름차트가? 1월달의 차트 모습인데 아직까지도 이동평균선이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6만원 5만 5천원 매수하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종목이 9만 5천원 10만원까지 갈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동평균선을 깨고 8만 5천원 8만원까지 내려간다면 8만 2천원까지 내려가면 이 구간의 수익실현에서 수익을 가져오는 거죠 즉 내가 언제 매도할지 포인트로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익절 포인트를 이동평균선 기준 논다라면 추세 매매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차트 흐름을 조금 보면은 지금 흐름을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때요? 내가 이 종목을 이번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언제 수익실현할지 포인트인데 한 8만원 정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바닷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했는데 고점이 돌파돼서 예쁜 캔들 모습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언제 팔아야 될까 고민을 하겠죠? 수익실현할지 21선이 종가 부근으로 완벽하게 깨고 내려갈 때 나는 팔아야겠다 라는 원칙을 세워본다면 어떤가요? 이날도 지금 터치를 하긴 했지만 12만원 구간 11만 5천원 구간에서 터치는 하지만 붕괴되는 패턴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보유하겠다 보유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21선 터치한 다음에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13만원까지 수익이 나오죠?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니까 팔아도 되겠지만 내 원칙상 21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언제 팔아요? 이날 팔 수가 있겠죠 이날 지금 1월 말 정도에 마지막 거래일날 완벽하게 제가 좀 지고 볼게요 자 이날 완벽하게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 보이는데 이날 한 12만 5천원 정도의 전략 매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내가 보유했다가 이날 전략 매도한다 라는 전략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할까 이 종목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이 궁금해요 나는 7만원, 8만원 구간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종목이 좋은 건 알았지만 신규 매수를 못 했는데 어? 무섭게 출발을 해요 올라가니까 이 종목 사고는 쉽지만 좀 애매한 거죠 언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사지 못했다라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는 날에 신규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12월 말일쯤에 신규 매수를 한 12만원 정도에 매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중간에 매수하신 분들은 5%든 10%든 수익이 나면 뭐예요? 이렇게 캔들 쭉 치고 올라갈 때 단기 수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 진입에 따라하면 이동평균선 붕괴료를 가져가지 마시고 단기 수익이 나면 청산하겠다라는 컨셉이라면 어때요? 이동평균선 놓고 나서 손절 포인트 혹은 수익 실현 포인트 신규 매수 포인트까지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쭉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차트 흐름을 조금 보면 종목 흐름이 어때요? 지금 보면 바닷권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흘러가고 방향성, 첫 번째 우리 방향성 볼 수 있죠 방향성 어때요? 박스권의 이때 흐름은 좀 애매합니다 방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때요? 이날부터 시작해서 방향성이 매수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차트의 흐름은 방향성은 매수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매수 방향으로 확실하게 올라갈 때 접근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보유했다 난 언제 이 종목을 팔까요? 매도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4만원 정도 구간에 이런 구간에 내가 신규 매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3개월 기다렸다가 추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 손절 포인트를 혹은 내가 수익 실현 포인트를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보유하겠다 이런 관점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6만원 정도 매수해서 가져갔다가 이날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한 10만원 선에서는 이날에 이제 내가 수익 실현을 완료하고 나와야겠다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매도 타이밍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신규 매수로 업근하겠다라고 하면 한 이렇게 지금 이동평균선 터치해서 무너지지 않는 게 확인된다라면 이런 구간에 신규 매수를 해서 단기로 5% 정도 수익이 나오면 수익 실현에 나오는 전략도 가능하다 즉 방향성이라던가 수익 실현 타이밍 혹은 매수 타이밍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놓으시고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을 드리고요 자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60일 이동평균선을 놓고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5일선은 단기였고요 20일선 같은 경우는 그냥 심리선 우리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놓고 매매하는 수익 매매 혹은 중장기 매매까지는 아니지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보는 매매로 가능하다라고 보면 자 61선은 저는 수급이 들어가 있는 수급선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증시대세가 일정한 방향의 추세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여요 그죠? 즉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 추세 즉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굉장히 들어가 있는데 6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지 않으면 수급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았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우상형 가능성이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21선 같은 경우는 21선 이동평균선 이렇게 올라가도 캔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추세가 사라니 있는 것 같은데 수급이 빠져나간 건가? 애매하게 파동을 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조금 애매하다 볼 수 있는데 61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리어예요 61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무너졌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이제 수급이 이탈되면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61 이동평균선 놓고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흐름 자체가 어떤가요? 이렇게 올라왔다 박스권으로 멈춰가 있는 모습이 8월, 9월, 10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박스권 돌파 이유는 어때요? 지금 수급선이 살아있죠? 그리고 나서 방향성 자체가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박스권 돌파 이유에 올라왔는데 살아있다라는 거죠 수급이 충분히 들어와 있고 시세 자체가 상방으로 분출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정말 잔기매매하겠다 난 이 종목을 1년, 2년 배당주 컨셉으로 모아가겠고 혹은 우리 아이들한테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62선을 기점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장기 관점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수급이 충분히 살아있고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지 않아서 캔들이 아직 위에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61선 같은 경우는 중장기 관점으로 이 종목이 수급 자체가 들어가 있나 큰 흐름을 조금 보시는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61이동평균선인데 흐름 자체가 어떤가요?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면서 방향성은 어때요? 꾸준하게 우하향에서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좀 애매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차트 흐름이 그냥 이렇게 장대음봉 이동평균선 61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까지의 흐름만 내가 보더라도 이 종목을 접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접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트를 길게 봤을 때 61이동평균선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고 차트도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게 위를 움직인다면 이 종목의 방향성은 하방이고 굳이 내가 신규로 접근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 맴이한다면 이런 종목은 당연히 추가적 하락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장기수급선을 붕괴하면서 밀고 내려가기 때문에 방향성 이렇게 장기동평균선 61선이 무너진다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신규 진입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00일과 120일선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61일도 마찬가지고요 120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장기적으로 종목 혹은 업황의 흐름을 보기에는 효율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0일선, 120일선 우리가 단순하게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평균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 사이클과 유사하게 움직임이 나와줘요 즉 최근에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120일선, 201일선, 혹은 61일선이 어떨까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모습인데 과거에 해운주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해운주라던가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좋지는 못했는데 2, 3년 동안의 해운업종 자체 사이클이 바닷건이었기 때문에 장기 평균선이 어때요? 하바로 밀고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업황에 어떻게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궁금하면 저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놓으시고 월봉을 보시거나 주봉 일봉을 길게 보시면 프레임 자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 경제 또는 경기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중장기 투자에 121선 내지는 61선, 201선을 활용하면 큰 흐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좀 길게 갖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차트일까요? 121선을 기점으로 한 코스피 차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나오면서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급락을 했죠 장기 동평균선을 놔두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뭐예요? 장기적으로는 사이클이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박스권에 멈춰있었고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 경기, 글로벌 지수 자체가 급락을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어때요? 반등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는 확실하게 어떤가요? 고점을 돌파되면서 11월달, 12월달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랠리가 만들어졌죠 즉 장기 동평균선을 놓고 보면 종목이 밀리기보다는 어때요? 최근 흐름이 어떤가요? 이게 오늘까지의 차트입니다 오늘까지의 차트 흐름인데 장기적 경기 사이클, 주식의 사이클 자체가 코스피가 하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상향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구나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면은 121선과의 갭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죠 그럼 뭔가요? 어느 정도는 지금 박스권 고점이 멈춰있지만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던가 주가가 박스권을 횡보를 하던가 아니면 얼마 정도의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건 유추가 가능합니다 즉 큰 방향성도 볼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주가 차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우리가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코스피을 가지고 나와봤고요 지금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위아래로 많이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 동평균선 지금 코스타 흐름인데 똑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상이 하고 있다는 게 나와주는 거죠 어팡시황 자체 5일선, 21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동평균선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60일선, 120일선, 200일선 같은 경우는 어팡의 흐름, 경기의 흐름 혹은 코스피는 해지는 코스타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동평균선에 어때요? 거의 다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최근에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충분히 코스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간 흐름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게는 장기 동평균선이 굉장히 용이하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차트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5일 이동평균선의 방향성, 뭐죠? 방향성은 지금 어때요?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언제 잡나요? 바로 이렇게 눌려주는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맞아가는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언제 매도하나요? 매수 타점도 볼 수 있고 언제 수익 실환하나요? 바로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는 구간을 우리가 매도 타이밍으로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방향성, 매수 구간 혹은 언제 내가 수익 실환할지까지 보신다라면 굉장히 조금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 캔들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립니다 5일선 같은 경우인데 앞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차트 흐름인데 어때요? 매수 타이밍 볼 수 있겠죠? 자, 이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한 5,500원, 5,000원 정도에 보유하고 있다라면 이 종목 언제 나오나요? 매도 타이밍, 이날 어때요? 음복 만들면서 캔들 완벽하게 끼고 나왔죠? 이날 수익 실환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에 갭상승이 나왔지만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룰을 지켜가면서 수익이 나온다라면 꾸준하고 굉장히 성일로폰 매매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 타점 구간도 이동평균선을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캔들이 붕괴되는 순간 매도 타이밍도 잡아볼 수 있다 설명이 들고요 화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 터치하는 구간에 신규 매수 가능하고요 언제 나와요? 장댄봉 만들어지는 캔들을 만들어지면 650원, 700원을 매수하신 분들은 950원, 은봉이 캔들을 만들면서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갈 때 나오면 되겠죠? 매도 타점까지 수익 실환 타점까지도 이동평균선을 놓고서 단계 매매 가능하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 차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깨고 내려갔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이제 수익 실환에 나올 수가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흘러간 흐름에서는 신규 매수 할 필요는 없겠죠? 추가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신규 매수 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거 차트를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이 하반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5,000원 내지는 4,500원에 신규 매수가 들어갔다라면 이렇게 멈춰있는 구간에서 팔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캔들이 이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매도할 필요가 없다 지금 수익 실환 타점 구간을 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데 2차 파동이 나오면서 만원 자리에 돌파되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 실환도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았겠죠 즉, 내가 기준점으로 이동평균선을 가져간다라면 굳이 매도를 해도 되지만 매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저는 어렵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이동평균선 흐름을 5일부터 시작해서 21, 60일, 120일 선까지 본다라면 단기 흐름부터 중장기 흐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1강, 2강 설명드렸던 캔들과 거래량 같이 한번 보시고 이동평균선과 접목을 해본다라면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 기법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4강에서는 또 새로운 기법이라든가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돈의 흐름, 승률이 얼마나 높게 나오는지도 천천히 설명드릴 텐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동평균선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강의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 강의 내용 중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던가 혹은 내가 강의를 다시 보는 방법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역시나 오픈 채팅방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김경남 소장 혹은 김경남 문자 보내주시면 강의에 궁금한 내용 제가 질문 답변해 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 참가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동평균선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강의 4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